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4월 분양 예정 관련 뉴스입니다. 현대건설은 4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산 261-235번지 1원 포항완호공원 12블럭에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지하 3층 지상 최고 38층 20개 동 총 2,994가구 1블럭 1,590가구 2블럭 1,404가구로 구성된다. 블럭별 가구 수는 1블럭 59제곱미터 302가구 84제곱미터 994가구 101제곱미터 294가구이며 2블럭은 59제곱미터 364가구 84제곱미터 747가구 101제곱미터 293가구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죽어서 노도 높은 포항시 북구에 지어지며 3천여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공급될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 기대된다. 사업지가 위치한 포항시 북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만 있으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주택유무와 기존 당첨사실 여부 등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포항환호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환호공원은 총 132만 7142제곱미터 또 국제축 구경기장 규격 약 7천제곱미터 A 약 180배가 넘는 대규모 공원으로 공원시설 280만 67제곱미터 87.3%와 비공원시설 16만 7867제곱미터 C.7%로 구성된다. 공원시설에는 운동 및 휴게시설, 산책로, 식물원 등이 조성되며 비공원시설에는 단지가 들어선다. 환호공원 바로 앞으로는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어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일부 세대에서는 오션뷰가 가능하다. 단지 내에서 환호공원과 바다 앞까지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될 계획이라 입주민들은 환호공원, 영일대의 수욕장, 영일교, 포스코 포항제철소 야경까지 누릴 것이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북구에서 주거선호도 높은 입지에 조성돼 교통, 교육생활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세천년대로 3호, 소티제로, 영일만대로 등을 통해 포항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성곡 IC, 포항 IC, 대련 IC 등을 통하면 전국 각지로도 수월하게 갈 수 있다. 포항 고속버스터미널도 가깝고 인근의 KTX 포항역을 이용하면 동대구까지 30분대, 서울까지 2시간 30분대면 닿을 수 있다. 다지에서 걸어서 해맞이초를 갈 수 있고 항구초, 대도중, 환호여자중 등 다수의 학교도 가깝다. 이 밖에도 하나로마트, 죽도시장,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쇼핑시설은 물론 시티병원, 포항시립미술관, 롯데시네마, 경상북도 교육청문화원, 실계청거리도 가깝다. 단지 주변으로 포항국가산업단지, 영일만산업단지 등도 위치해 있다. 포항에 잇따르는 개발호재로 미래가치 높아,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인근으로 다양한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2월 착공한 포항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영일대 해수욕장 1원 여객터미널 환호공원 A 약 1.8km에 걸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으로 23년 하반기 공사중공을 목표하고 있다. 환호공원 내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도 2025년 완공을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환호공원 내에는 포항시와 포스코의 상생과 화합의 상징이자 포스코와 영일 만든 포항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체험형 조형물인 스페이스워크 333m 가장년 11월 개장했다. 포항시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스페이스워크를 중심으로 포항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물론 환동의 해양복합전시센터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등 국제해양관광도시로의 포항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만의 차별화된 혁신설계 적용.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브랜드에 걸맞는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배입 판상형 일부세대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높였으며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일부세대 등을 도입해 수납과 공간 활용성도 증대했다. 또한 다채로운 커뮤니티센터도 조성된다. 피니스 센터, 실내 골프장, 작은 도서관,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건식사우나 등도 꾸며져 입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돕는다. 스카이라운지의 경우 최상층에 설계되어 있어 입주민 누구나 동해바다 오션뷰와 아름다운 영일만의 일출과 일모를 감상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환호공원 및 동해바다의 쾌적함과 3천여 가구에 가까운 대단지, 브랜드 선호도까지 랜드마크 단지로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벌써부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며, 다양한 개발 오제로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에서 현대건설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의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7-1번지에서 4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